5, 4, 3, 2, 1 숙보 꽃샘추위에 눈까지 온다 내일 전국 눈, 비 강원 최대 20cm 폭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배성재의 테네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박정현, 다시 겨울이야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꽃샘추위에 눈까지 온다 내일 전국 눈비, 강원 최대 20cm 폭설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잖아요. 황사랑 미세먼지는 좀 심했는데 봄이 온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다시 겨울입니다. 영하권 꽃샘추위 예보인데요. 일단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좀 많이 기운이 떨어졌고요. 그런데 내일은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온다고 하니까 좀 겨울 풍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산지에는 20cm가 넘는 폭설이 오고요. 폭설로 인한 차량 고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쪽을 지나시는 분들이나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월동 장비 준비를 해달라는 예보가 떴습니다. 배성재 다시 동면하자라고 하신 분 차단해 드리고요. 아 롱패딩 집어넣는데 꺼내셔야 됩니다. 감기 걸리기 딱 좋은 시점이네.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완전 봄날씨였다가 갑자기 또 겨울날씨가 되면 이제 뭐랄까 난방이나 이런 거 트는 걸 타이밍을 잘못 놓쳐가지고 자고 일어났는데 몸 컨디션이 확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조심하시고. 오히려 이럴 때 더 든든하게 챙겨드시기 바랍니다. 김강수님. 배디 왜 이렇게 꽁꽁 싸고 왔어요. 감기 걸리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아예 패딩이나 외투를 안 입고 왔어요. 그냥 목도리만 들고 나왔습니다. 권영호님. 갑자기 목도리? 멋불이나? 라고 하셨는데 멋 좀 부리면 안 됩니까? 멋불인 건 아니고 그냥 목만 감싸고 온 겁니다. 목을 많이 썼거든요. 아무튼 추위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이번 주까지는 날씨예보를 꼭 챙기시고 내일은 일단 춥다니까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시고요. 원래 이런 건 여친이 남친 챙기고 남친이 여친 챙기는 건데 베텐러들은 뭐 없으니까 제가 대신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필리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윤국 씨가 막말과 센 말로 여러분의 고민을 현실 상담해드립니다.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고민 있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세요.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티비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생존게 되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세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0991님. 홍진호 형 결혼식에 베텐 가족들이 다녀온 것 같던데 결혼식 패싱 전문 배영도 가셨나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없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갔다 왔죠. 당연히 갔다 왔고. 풀 정장 입고 일찌감치 가서 콩진호 신랑으로서 손님들 맞이하는 것도 껴안아주고 그랬죠. 노쇼 전문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베텐 가족 행사에는 갑니다. 결혼식을 안 가는 건 맞아요 많이. 거의 안 가긴 합니다. 사진도 찍었고 밥도 많이 먹고 왔고 원래 이제 털종범 작가랑 같이 가서 이종범 작가가 중간에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밥 받아 놓고 가라고. 둘 다 먹으려고 했는데 남아서도 먹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원망스러웠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모르겠고 그냥 중간에 성혼선언문 낭독 신랑신부의 낭독 뭐 이런 거 할 때 기대했거든요. 그게 메인 코너니까. 근데 아직도 홍진호가 첫 문장을 뭐라고 읽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좀 빵 터졌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알아들었거든요. 거의 다. 근데 이제 첫 문장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사진 찍을 때 홍진호한테 야 너 아까 첫 문장 뭐라 그런 거냐 그랬더니 본인도 잘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여튼 정말 축하하고요. 홍진호 잘 살길 바랍니다. 0531님 카라멜 팝콘을 시켰는데 오리지널 고소한 맛이 나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반쯤 먹고 나서야 메뉴가 잘못 나온 걸 알았네요. 맛있었어요. 해피엔딩이네요. 류도현님 심화 자율학습 중인데 몰래 듣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딩들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베텐뉴스들 쑥쑥 크고 있네요. 1664님. 베티, K리그가 개막해서 요즘 주말이 즐겁습니다. 특히 포항 스틸러스가 상승세에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스틸야드에서 베티의 중계를 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포항 스틸러스 팬이자 해병대 직업군인입니다. 해병대 응원도 한마디 해주세요. 와 완전 포항의 성골 팬이시네요. 예 대단합니다. 해병대 직업군인이면 뭐 그냥 와 거기 이제 해병대 병사로 오신 분들도 많이 포항 스틸러스에 오시는데 직업군인이시면 그냥 거의 예 맡기세요. 군인은 특전사지 자 군인은 특전사지라고 정연국씨가 얘기했네 아 잘못된 잘못된 사운드가 들어왔습니다. 자 저 형은 하루 다섯기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프리서론이었습니다. 다 잘돼서 나가는데 유일하게 잡초같이 살아남은 원년 멤버 롱맨 개그맨 정연국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베테네에 유일하게 살아남아있는 1기 멤버 잘못된 남자 롱맨입니다. 잘못된 기수죠. 해피엔딩인데 다들. 영입도 1순위 선발도 1선발 그리고 2기 멤버로 다 물갈이가 됐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아있는 베테네 찐 지방령 제 생각에는 살아남은 것 같지는 않고 버려진 것 같다. 살려졌다. 아직.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 버려져서 남아있습니다. 베테네에 걷었다. 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일단 머물러 있습니다. 빛이 나서가 아니라 빛용국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죠. 빛이 있어서 저희가 걷었습니다. 여러 가지 빛이 많죠. 앞으로도 늘어날 것 같고요. 빛이 살렸다. 전 근데 진짜 베디 말처럼 다들 잘 돼서 나가서 한쪽으로는 좀 부럽기도 하고 살 쪽으로는 약간 좀 뭔가 회관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요? 1기 멤버들이랑 그나마 좀 친했었는데 제가 조금 낯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나갔기 때문에 혼자 하는 욕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자 하여튼 정영국 씨도 정말 잘 돼서 터지면 언제든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쪽으로 터질 것 같은데 이거 무하나가. 고평은 순장조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베텐 없어질 때 같이 묻어라. 다음 먼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권혁수도 떠나고 남이춘도 떠나고 침착맨 떠나고 소혜 떠나고 홍진호 떠나고 박펠레 떠났습니다. 1기 멤버들 이렇게 읊으니까 화려하네요. 진짜 다 잘 돼서 나간 게 사실이고 지금 들어봐도 네임드가 다 이시 나갔기 때문에 솔직하게 7, 8년 전에 베텐이 초반에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이름을 들었을 때 이 정도 네임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이 성장했잖아. 그럼요. 나는 그런데 지금도 몰라요. 항상 변화에는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불쌍한 왁석은 웹배냐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왁석을 보고 위로받도록 하겠습니다. 왁석을 보고 있었네. 어쨌든 새로운 멤버들이 왔어요. 화요일 멤버는 김지영 씨 그리고 수요일 멤버는 지혜은 씨 그리고 토요일 멤버의 새롭게 유희관 그리고 일주어터 이렇게 또 수혈이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일주어터밖에 없어가지고 곰라인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창피하니까 서로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한 마디 하자면 배태는 굉장히 이제 리액션도 좋고 채팅창 참여가 활발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가 있는데 이분들의 특징은 버릴 때 한 번에 버립니다. 매몰차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 배태는. 상기하셔서 방송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조언하냐고. 그냥 하는 얘기야 나도.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자 어쨌든 곱창집에서 회식 한 번 때려야죠. 아 언제나 환영입니다. 배성재 세트는 혼자 먹을 수 있는 일주어터가 맞고. 아 주연이가 있구나. 테이블 두 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테이블을 두 개 잡도록. 아 불판 올려놔야 되니까. 네 일주어터 테이블 따로. 이쪽 따로. 유의관도 많이 먹을걸요. 오 그쵸 그쵸. 디지털이 있으니까. 제가 좀 부담이 되네요 이제. 청대식 살짝 밀릴 것 같습니다. 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회식은 제가 써는 게 국룰이 있네. 곱하기 두 배가 아니라 곱하기 세 배로 가지 않을까. VVIP가 두 명이 나왔네요. 그렇죠 이제 일주어터 테이블에 유의관 씨 같이 갖다 놓고. 두 분이 같이 많이 드시라고. 이섭도 엄청 먹을 것 같아요. 이섭도 장난 아니에요. 아 매출 얼마나 할지 솔직히 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끊을지. 2기 멤버들이 매출은 회식 매출은 일기를 압도할 것 같아요. 살짝 지금 드는 생각은 100은 가뿐히 넘지 않나. 이 정도면 대관 되나요? 이 정도면 비워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하죠 뭐. 근데 어차피 저희 갔을 때도 비워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비워져 있습니다. 슬픈 대관 요청입니다. 근데 필리핀 다녀오셨다고요 또. 그렇지 어저께 한국 돌아왔습니다. 한국 추워. 나랑 안 맞습니다. 아 난 필리핀이야. 원래 따뜻했는데 잘못된 날씨라고 하죠. 그렇죠. 저 형국 씨 오니까 황사의 추위까지. 갑자기 추워지더라고요. 필리핀 가서 느꼈던 게 거기는 섬나라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좋죠.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한국 딱 돌아왔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렇죠. 내일 눈 온대요. 아 그 정도입니까? 미끄러지지 마시고. 안 좋은 일 같이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잘못됐네. 날씨까지 잘못되는 남자. 그렇죠. 저 형국 씨한테 얹혀서 올해 안에 베텐 필리핀 MT 추진해보면 어떨까요? 아 제가 뭐 인지도를 뭐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무슨 얘기냐면 후원 자체가 없습니다. 본인 돈 내고 하는 게 더 편해. 저는 뭐 후원이 없기 때문에 사비로. 이제 곧무식된 거 아니에요? 필리핀에 그 정도 연 줄 없습니까? 그냥 무식한 남자로 통하고 있고요. 영어가 안 되다 보니까 항상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지 뭐. 가이드는 할 수 있다. 가이드도 잘 몰라요. 솔직하게. 지금 완전 그냥 뭐 폐가 망신 직전입니다. 왜 가는 거야? 일단 갔는데 만만치 않아. 네. 잘못된 걸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80님. 4월에 남자 둘이서 필리핀 갈 건데. 뭐 하면 재밌게 노나요? 필리핀 전문가 고평이 알려주세요. 정말 재밌게 논다? 아 비방령입니다. 알아서 드시고요. 막나가는 용한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관절 건강 기능 식품을 드립니다. 막나가는 용한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소개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저는 여친 말을 잘 들어요. 여친이 하고 싶다는 거 하고 먹고 싶다는 거 먹고 가고 싶다는 데 잘 따라갑니다. 근데 여친은 제가 너무 고분고분해서 재미가 없대요. 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앞으로 여친이 하고 싶다는 거에 난 싫다고 딴지 걸면 되는 건가요? 여친 말의 의미가 뭔지 용국 형님께 조언 구합니다. 연애를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은 느낌이 확 느껴지는 사연입니다. 맞습니다. 여친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해서 이거를 싫어할 여자는 한 명도 없다. 근데 이제 너무 하자는 대로 했더니 그것도 또 싫어한다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자친구 의견을 무시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어디 가서 영화 볼까? 밥 먹으러 갈까? 다 무조건 내 남친은 오케이니까.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데이트 코스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재미가 없고. 내가 뭔가를 또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곧 이별이 찾아와요. 넌 재미없으니까. 내가 현장에서 여자친구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데이트 중에 웃긴 얘기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친구를 만나면 내가 혼자 다니는데 옆에 가이드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뭐 원하지 않아도 알아서 좀 여기 좀 갔더니 핫해. 너랑 좀 어울릴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면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아는 데를 이 친구를 강아지처럼 데리고 다니는 느낌이 드니까. 보더콜리 같은 남자. 이제 뭐 그런 느낌이 좀 재미가 없다. 충분히 저는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뭐라도 얘기를 하면 여자친구가 떠날까 봐. 네 의견을 무시했다고 나 그냥 버릴까 봐. 버려질까 봐. 네. 버려질 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고 주변에 또 그런 친구들이 많이 버려져 있어요 지금. 괜히 이상한 얘기 했다가.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좀 힘든 거죠. 그렇죠. 이분은 이제 결국 물어볼 때가 베테린 걸 보니까 친구들이 일단 많지 않고. 그렇죠. 친구들도 버려진 사람들 뿐이고. 잘못된 의견만 종합돼 있고 이제 뭐 어디 지식인이나 이런 데 알아봐도 누가 올린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은근을 참고하는 순간 잘못됩니다. 그렇죠. 네. 확실한 거는 아직까지 남자가 여자친구를 더 많이 좋아하고 있다. 네. 그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제 이 연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래 못 간다. 이런 느낌이 확. 여자분이 질렸다. 질리기보다도 처음부터 안 타올랐어. 아. 탄 적이 없다. 약간 지금. 불고 튼 적이 없다. 네. 감정이 왔다 갔다 해야 나를 좋아하나? 내가 좋아하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자는 대로 처음부터 다 해.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한 번 불타 쓰면은 이제 그나마 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불탄 적도 없기 때문에. 아예. 넌 장작도 아니었다. 네. 젖은 신문지다. 처음부터. 그런 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데이트 장소를 통해가지고 새로운 흥미거리를 유발해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탁 아는 데를. 그 전남친이랑 탁 갔던 데를 또 가야 되니까. 재미가 없지. 내가 아는 데는 전남친이랑 가본 데 밖에 없다고. 네가 좀 제시하라고. 그렇죠. 전 남친이 이미 다 데리고 왔던 곳을 다른 남자로 보는 게 뭐가 재밌냐고. 이게 지금. 새로운 걸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취향이 특이한 거 아니면 재미가 없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친구가 대안을 제시한다는 게 다 이상한 거고 다 아는 건데. 그게 노력의 기미가 안 보이니까 말을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 좀 더 익사이팅하고 좀 더 추억이 남는 이런 데이트를 하고 싶어. 이 얘기를 지금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기 때문에 무조건 대안을 제시하라. 이것도 좋지만 이건 어떨까라고 얘기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씁쓸하네요. 그렇군요. 이분은 그러면 만약에 노잼이라고 하는데 얼굴이 너무 재미있다면? 그러면 이제 더 안 만나죠. 그러니까 웃긴다는 거 말고 개그맨 관점 말고 얼굴이 차은우다. 보기만 해도 너무 흐뭇해지고 웃음이 나온다. 영상통화만 해도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영상통화만 해도 재미있고 통만 해도 재미있고 그런 분들은 일단 베테너 중에는 없다. 이게 정설이죠. 우리는 항상 열악한 상황에서 최고의 기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약간 비유를 맞히는 게 솔직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비유 맞힐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젊어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40대 중반 넘어가면 누구 비위를 못 맞혀. 싫어? 하지마. 이렇게 되는데. 본인만 그러지. 아니, 그런데 솔직히 귀차니즘이 모브 속으로 들어오거든. 그런데 이분은 이제 연애에 대해서 약간 조심스러워하고 좀 더 발전적인 관계를 원하다 보니까 검색을 많이 하세요. 주변 친구들의 의견은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자, 40대도 맞춰주는 사람 많아요. 정영욱 씨 본인이 그러는 거지. 40대가 있어요? 어디예요? 맞춰주는 사람들, 남자들이 많아요? 있을 수 있죠. 얼굴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 아닌가? 자기가 지구 돌아가니까 맞춰주지. 그걸 누가 맞춰줘.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분께 연애 지침 한 마디를 들어봅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재미없는 데이트에 돈을 쓰면 재미있는 데이트가 됩니다. 오마카세 재밌잖아. 어우, 오늘 재밌어. 꿀잼이죠. 완전 꿀잼. 자, 이무진의 에피소드 듣고 돌아옵니다. 해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영국 씨와 함께 고민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자, 옷이 너무 화려한 거 아니냐고 하신 분들이 많네요. 나이가 들면 화려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공감하시잖아요. 자연닷호에서 봤던 개구리 보는 것 같은데. 독개구리 느낌. 나이가 더 들면 더 화려하게 입을 것 같아요. 젊을 때도 심상치 않았는데. 그때도 잘못됐었는데 잘못되면 깊이가 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아주 독을 많이 품고 있죠. 독묘 독개구리룩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감사합니다. 자, 고민 후에는 정영국 씨가 고민 정신차례라고 강한 일치문 쏴드립니다. 이병열 님, 남자분입니다. 장모님께서 얼마 전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는데 수시로 저희 집에 드나드시면서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아내는 맞벌이하는 저희한테 도움이 된다고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왠지 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아내한테 난 싫으니까 알려드리지 말라고 말하기에 눈치가 보이네요. 어떻게 말해야 은근슬쩍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아, 이 사연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문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왠지 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뭐가 불안한 걸까요? 그렇죠. 불편한 게 아니라 불안한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판도라의 상자가 대기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저곳에서 화산 폭발하듯이 뭔가 터질 게 숨겨져 있는데 와이프 포함해서 장모님까지 오셨다. 그러면 이제 어느 날 퇴근을 했을 때 쇼파에 장모님이랑 와이프가 같이 앉아있다. 큰 사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의 눈은 어느 정도 피해가지고 그렇죠. 좀 이제 남편으로서 어느 정도 시선이 분산되고 어디까지 시선이 가느냐.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먼저 해놨는데 장모님은 또 다르거든요. 완전 다르고. 내 가스라이팅이 통하지 않는 분이고. 그럼 이제 딸이 만약에 뭐 민정에다 그러면 민정아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이렇게 되는 순간 그날에 이제 완전 잘못됩니다. 재산날되기 때문에. 장모님 정도의 시선으로 보는 그 위치가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장모님께서 얼리아도터가 아니시겠지만 일단 폴더 정리 한번 하세요.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되고 이것까지 신경 써야 되나 그것도 신경 쓸 수 있습니다. 비상금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뭐 취미활동 여러 가지를 한번 싹 다 정리를 하고 만약에 집에 여유가 된다면 본인만 잠그고 다닐 수 있는 방 하나를 마련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더 의심스러운데요. 그래도 일단 사생활이 있으니까. 이거는 솔직히 보장해줘라. 자네 왜 저 방문 잠가놨나? 그게 어머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그냥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정도면 항신소 바로 붙일 것 같은데. 그런데 솔직하게 이분 입장을 대변하면 불편할 것 같기는 해요. 올 때마다 뭔가 달라져 있고 청소가 돼 있다고 하는데 내께 갑자기 물건이 하나 없어졌어. 그럼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들죠. 아니 뭐 물건을 실적하실 리는 없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나의 어떤 정보가 털리는 애죠. 그렇죠. 그게 연결거리가 다 있거든요. 이거 털리면서 저것도 같이 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내가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와이프나 장모님한테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인은 없어요. 사위의 문단속. 그렇죠. 어렵죠. 아주 힘들죠. 지문인식으로 바꾸든가. 조치를 취해야지.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장모님한테 대놓고 직원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 가야지 팔자지 어떻게. 딴 데로 이사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아내에게 뭔가 이야기를 잘해서 합의하에 장모님을 못 오시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그거 이제 자기가 옷을 편하게 못 입는다 이 정도밖에 없는 거지. 서로 상처를 받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힘들죠. 아니면 돈을 진짜 많이 버셔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죠.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슬프네요. 벌써. 장모님은 다 아는 수가 있다? 알고 계시지. 만홍석 씨처럼. 네. 무조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결책이 없는 사연이 와가지고 좀 씁쓸하네요. 근데 이게 한두 명 올라오는 사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테네 오는 게 특이한 거지. 그렇죠. 보통은 여자 쪽입니다. 맞아요. 어머님 만홍이 어머님한테 왜 비밀번호를 알려드려야 되느냐. 그렇죠. 이 비밀번호 문제. 근데 그건 솔직히 아직까지도 깻잎 논쟁처럼 얘기가 어떤 쪽으로 다 많이 나눠져 있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느낌을 저는 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시는 게 너무 싫은 느낌보다 그냥 오셔도 도움은 많이 되는데 솔직히 너무 싫지. 도움만 됐으면 좋겠죠. 보통 남자분들이 생각했을 때 장모님은 결혼식 날 보고 명절 때 두 번 보는 겁니다. 너무 자주 하고 계시니까 불편하잖아. 그렇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건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며느리랑 시어머니 사연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보통 부모님 세대는 이 집에 들어온 이유가 내가 사줬으니까. 명분이 있네. 내 지분이 제일 높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들어오겠다는데 왜 갑자기 문을 잠가? 이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걸 털어야죠 빨리. 이 전셋집 내가 다 대줬는데.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겠다고. 김서방 앉아봐. 하는 순간 잘못되니까 약간 좀 머리가 아프긴 합니다. 참고 가야지 뭐 어떻게 지금 방법이 없잖아. 자 이병렬께 용국이의 1침. 시어머니 불러야지 뭐. 시어머니가 와 계시면 장모님이 부르셨다가 다시 나가시. 자 3769님 여자분입니다.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너무 티나게 준비한다고 투정하더라고요. 전 4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아직 결혼 소식이 전혀 없어서 좀 어이없었습니다. 친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얄미운 친구에게 날릴 수 있는 1침 알려주세요. 일단 1침을 날리기 전에 4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결혼 소식이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없죠? 느낌이 그래요. 왜요? 보통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나이가 좀 차 있으면 한 1, 2년 지나면 얘기를 끄네요. 우리 결혼하고 싶은데 지금 뭐 자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구를 탓할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한 번쯤 얘기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눈치를 줘라. 네. 왜냐하면 연애를 갑자기 하고 있는데 몇 년 만에 몰랐어? 나 비혼주의자였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최악이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네가 나한테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대답을 안 한 거야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건 최악이죠. 그러니까 친구가 지금 막 설레발 치면서 나 결혼 준비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려면 이 남자가 지금 나와 결혼 생각이 있냐 없냐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그 다음부터 내가 대안할 방법이 생기는 거지 이 친구의 문제가 살짝 꼴보기 싫어도 지금 내가 더 급합니다. 4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채팅창에 올림픽 보기 전에 선수 쳐라. 이게 무슨 올림픽 용어 같은데 연애 용어 거네요. 듣고 보니까. 전혀 적절하진 않았다. 4년에 한 번 4년 안에는 선수 쳐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날짜를 잡았다가도 잘못되는 경우도 많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결혼식장 가가지고 신랑 안 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잘못됐죠? 아니 날짜를 내일로 잡아놨어. 신랑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 다 나왔는데. 저는 행사비 일단 입금됐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안 알아봤어요? 안 궁금해요. 일단 뭐 안 좋은 일이겠지. 우성우성 대고 있잖아요. 예식이 계속 뒤로 밀려. 그러다가 윤국 씨 오늘은 여기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짱 신랑 노쇼. 네 신랑이 노쇼를 했대니까. 지방이었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야 그 선입금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거기에 앉아있지. 왜 못 앉는지 물어보지. 그런데 일단 선입금이 됐기 때문에. 아 들어눕는다. 아 왜 그래. 신랑 입장 통로에 들어누어가지고. 신부대기실 들어누어가지고. 실제로 이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본인의 일단 결혼 생활이 어떤 정도 확고한 생각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친구 의견을 약간 뭐 감망하시는 게 좋다. 프로포즈 너무 티나게 준비하는 거? 만난 지 1년 만에 뭘 결혼한다고 하는 거? 솔직히 급하게 붙은 불이 급하게 꺼집니다. 전 그렇게 봐요. 그렇군요. 네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1침. 이렇게 결혼 준비를 티나게 하는 거 보니까. 아 이혼 준비도 티나게 할 것 같습니다. 자기의 성격이야 성격. 그랬잖아 그랬잖아. 나 더 이상 못 살아 진짜. 아 예. 그랬다는 겁니다. 자 박현숙님 여자분입니다. 친구 남친이 친구랑 싸웠다고 의논할 게 있다면서 몇 번 따로 불러내더라고요. 만나니까 진짜 고민 이야기를 하길래 들어줬는데. 이젠 친구랑 싸우기만 하면 연락이 와요. 더 이상 만날 생각은 없는데요. 친구한테는 친구 남친이랑 단둘이 만난 적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말 안 하고 있다가 들키면 의심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말하면 왜 이제 와서 말하냐고 의심받을 것 같아서 고민이네요. 아 그러니까 친구랑 싸웠는데 친구의 남친이 나한테 연락이 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이거는 뭐 바로 1침을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박현숙님께 용국이의 1침. 만나려고 일부러 싸웠네. 아니 명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싸웠지. 가끔 이제 개그맨들이 예전에 연애할 때 나이트 가려고 일부러 싸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날은 연락 안 해도 되니까 꽤 있었어요. 이제 톡 차단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초반에 고민 이야기로 시작했다. 당연하죠. 솔직히 마음에 있었다 이 생각 했었다 이건 필요 없고 고민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잘못된 만남의 첫 번째 순서다. 그 문장이 근데 조금 수상적인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친구 남친이 친구랑 싸웠다고 의논할 게 있다면서 몇 번 따로 불러내더라고요. 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원래는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미 몇 번이 누적됐어요. 그리고 보통은 뭐 이런 거를 의논할 게 있다고 불러낼 때 바로 이제 약간 자리를 피해야 맞는 건데 그렇죠. 두 번째 문장이 좀 수상적습니다. 만나니까 진짜 고민 이야기를 하길래 들어줬다. 그럼 다른 부분도 염두에 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민이 아닌가? 고민 아니면 어떡하지? 나한테 고백하면 어떡하지? 나한테 고백하면 이거 영화인데 머리 아픈데 만나니까 진짜 고민하더라고요. 친구 남친이 살짝 얼굴이 좀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있죠?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고민 얘기는 당연히 들어줬고 뒷 문장은 점점점으로 일단락되어 있습니다. 과연 뭐 이 얘기를 어디서 들어줬는지 스티키를 먹으면서 했는지 됐고요. 건강하시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친구한테 얘기하든 안 하든 무조건 하는 쪽에 저는 반대의 입장.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말아야죠. 내가 나중에 이 남자랑 따로 결혼을 하나 있더라도 지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 얻을 게 없잖아. 왜 나 빼놓고 내 얘기를 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도대체? 너는 왜 뭔데 이 톡 아이디를 서로 알고 있었어? 그러면 이제 불씨가 일로 붙는 거예요. 안 됩니다. 세 번째 문장도 보니까 좀 수상적네요. 더 이상 만날 생각은 없는데요. 이게 친구 남친한테 할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상하네. 더 이상 만날 생각은 없다? 그럼 그동안은 뭐가 누적된 거죠? 아 남자애가 이제 좀 재미가 없어졌나 보다. 뭔가 좀 흥미로웠는데 이제 다른 얘기도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고미만 얘기했나? 우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진짜 고민 얘기하네. 난 고백을 기대했는데. 이런 느낌. 그래서 잘못된 만남에 약간 불씨가 있긴 있습니다. 결정권은 이분한테 있다 보니까 친구한테 얘기할지 말지 생각을 하셨겠지만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거는 남자친구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 친구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들킬 가능성이 혹시 친구 남친이 어떻게든 얘기를 해버리거나 누구의 인기가 목격됐거나 목격되면 솔직히 빼박이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귀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차라리 내가 먼저 선수칠까? 그건 아니야. 절대 아니고 가만히 계셔야 되고 보통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의 특징은 멘트가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솔직히 내 여자친구가 이런 성격인지 몰랐는데 내가 좀 맞추기 힘든 것 같아. 너는 근데 안 그렇잖아. 이런 거. 내가 얘기하면 항상 반말하고 반문을 하고 인색하는데 너는 참 잘 웃잖아. 이런 걸로 이야기가 일단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알아서. 이게 고민 상담인지 고백인지. 그렇죠.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러다 서로 머리끄덩이 잡는 사건 나올 수도 있는데 조심하시고. 자 이분께. 했습니다. 했나요? 네네. 자 여자아이들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듣고 옵니다. 회성재 10 정용곡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잘못된 사연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나 님 여자분입니다. 여자분들이 많이 보내시네요. 그렇죠. 의외로 남자들만 정말 들 것 같은 월요일인데 의외로 여자분들이 듣고 계시다는 걸 항상 데이터로 확인합니다. 그렇죠. 참 이게 저도 헷갈리는 부분인데 센 말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어차피 결혼해서 뭐 예언할 건데 이런 멘트들. 솔직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구가 자주 고민이 있다고 전화를 해요. 받으면 한 시간 동안 들어줘야 되고 대화에 조금만 무성의하게 반응해도 서운해합니다. 솔직히 좀 귀찮고 피곤해서 이 친구랑 손절하고 싶은데 이거 제가 참을성이 없는 건가요? 저희 사이에 지인이 많이 겹쳐서 괜히 저만 나쁜 사람이 될까 봐 신경 쓰이네요. 제가 여자분들의 사연을 받으면서 약간 느꼈던 점은 뭐냐면 의외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을 많이 쓴다.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신경을 안 써요. 원래 혼자다 보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여자분들은 이제 주위에 보는 시선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 좀 있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신경 쓰다가도 이제 30대 되고 그러면 신경 써봤자 별 의미 없구나라는 걸 깨달게 되면서 점점 묻어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 얘기를 듣고 누가 주변에서 욕했다. 그러면 나도 욕하거든. 뭐 걔 너무 잘했냐? 쥐를 안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이걸 무마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자분들은 욕먹는 거 큰 의미가 또 없기도 해요. 언디 가서 욕 안 먹었어. 똑같지 뭐. 그리고 이제 이 고민을 해결하는 자체부터가 스트레스야. 걔 그렇게 살라 그래. 난 이렇게 살 테니까. 남자들은 이제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 거. 아 이건 고민이다. 금전적인 문제. 이런 걸로는 이제 굉장히 기분이 크게 작아요. 얼마부터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런 것들은 있어. 친한 친구인데 제가 해도 선은 없는 건가요? 그 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전화가 오면 바로 이제 남자분들은 끊죠. 자야 돼. 근데 재밌으면 들어. 와이프 바람났다. 아 그래? 진짜? 맞나 맞나. 어떻게 된 건데. 잘못된 얘기. 그러니까 이제 흥미로운 주제에는 본인의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는데 여자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그 정도의 만약에 평범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흥미가 아예 없죠. 그렇죠. 남자들이 흥미진진해하는 건 자리 그 자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어? 모인다고? 어. 이걸 좋아하지. 무슨 얘기하러 모이지 않습니다. 누가 싸웠는데 하나 작살났다더라. 뭐 누구 뭐 빚이 생겨서 도망갔다더라. 이런 거 있죠? 그럼 꿀맛이시죠. 그런 건 들어야 되거든. 근데 이 사연자분처럼 그냥 시들댓 없이 전화와가지고 고민 있어. 나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 끊어 끊어. 지금 게임 중이야. 잘 거야. 네. 먼저. 문화가 좀 다르다는 거. 자. 사연대로 다시 돌아와서. 이윤하님 여자분입니다. 네. 솔직히 귀찮아하고 피곤한데 이 친구랑 손절까지 하고 싶다. 많이 질렸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걸 갖다가 약간 티를 내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나 지금 잠깐 뭐를 하고 있어서 좀 미안해. 이렇게 해서 텀이 좀 길어지면 이 친구가 이 이야기를 또 제비가 박시 물어주듯이 딴 데 또 물고 가요. 그럼 그쪽에서 얘기를 들었거든. 몇 시간 정도 지나면 똑같은 얘기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약간 일적인 부분을 빗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나 잠깐 지금 뭐 하고 있거든. 잠깐 뭐 하고 있어. 미안해. 미안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얘가 나를 피하는 것도 감지를 해. 폭탄을 돌려라. 네. 돌려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서 집에 누워 있는 애가 전화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걔한테 가는 거지. 무조건 이거는 그냥 넘겨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손절까지는 아니고 뭔가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그런 흐름은 끊어라. 그렇죠. 제 주변에서도 이제 애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애기 자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따뜻하게 받아주는데 저는 뭐 결혼하면 애기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전화를 안 해요. 너만 키우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느낌의 리액션을 받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절대 저한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직언언하고 편하게 살고 있다. 그렇죠. 보통 애 얘기를 애 없는 사람한테 하는 거 자체가 약간 좀 요즘 안 맞죠. 자기는 근데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애기 형 너무 예쁜 거 같아. 애기가 다 예쁘지. 애기 안 예쁜 게 어딨어. 당연한 거야. 그렇죠. 네 얘기지? 네예요? 어. 네 아닌가? 저랑 얘기해봤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전화를 다 그냥 끊어요. 자야 되는데 지금. 이거 와봤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습니다. 남자가 이제 솔로로 나이를 조금 먹게 되면은 아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결국에 이제 쓱 이렇게 회피를 어느 정도 뿌려놔야 돼요. 그렇죠. 솔직히 유부남끼리도 그 정보 공유를 제의한 나머지는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거 성장 호르몬 주소 언제 맞췄어? 뭐 이런 거. 진짜 중요한 정보 이런 거 공유하는 거 빼고는 대부분 이제 제가 껴있으면 저한테 질문이 있어서 재밌는 거 없냐? 그렇죠. 오늘 뭐하고 있어야 되냐? 요즘 애들 뭐하고 그러냐? 다 이런 거 듣고. 요즘 베테린에 누구 나오냐? 네. 여자 게스트 있어 없어. 안 들어가면. 뭐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네.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제 본인이 이런 고민 얘기를 계속 들어주다 보면 진짜 이 고민을 또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 만큼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적절하게 감정을 약간 좀 숨기면서 일적으로 얘기를 돌려라. 이런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분께 용국의 일침. 가끔은 나쁜 사람으로 사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저처럼. 솔직히 맞는 말이긴 해. 고민 끝에 땡 쳤습니다. 나쁜 게 좀 좋을 때도 있어요. 나쁜다는 게 이제 뭐 범죄를 서시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자.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했을 때 내가 정답을 준 것 같고 그 친구가 바뀌면 재밌는데 너무 좋겠지만 자기 정해져 있어 할게. 나한테 물어본 거야. 그렇죠. 왜 땡이냐 진린대라고 하신 분인데 저도 항상 회사 다니면서 직원일 때 불편한 게 편한 것이다. 맞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정영국 씨가 뒤에 나처럼이라고. 저처럼 이랬기 때문에 땡을 쳤습니다. 잘못된 게 많다 보니까. 광고 듣겠습니다. 배송지의 텐 정영국 씨와 함께했습니다. 뭐가 10만 원이에요? 친자 확인하는데 비용이 10만 원. 엄청 많이 해주신 난리야. 그만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의상만 독개구리가 아니고 산업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네. 정영국 씨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 끝곡은 다이나믹 듀오 주길롬입니다. 여러분 양 꿈꾸세요.